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과정 전성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원두의 특징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원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고지대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고지대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브스타와 아라비카 품종이 어떤 품종이다? 아라비카 품종이 되겠죠? 아라비카 품종이 되겠고요. 크기가 균일하면서 선명한 녹색을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결점 두 수 나라마다 약간식의 분류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 아프리카권에서는 대량을 수출하는 로브스타 품종에 관해서는 한 포대 60kg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렇지 않고 아라비카 품종을 생산하는 중남미 쪽에서는 350g 양이 차이가 많이 나죠? 350g을 기준으로 해서 결점 두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건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조 방식, 내추럴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척 방식, 워시드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세미 워시드 방식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중에서 세미 워시드 방식은 자연 건조 방식, 즉 내추럴 방식과 그리고 세척 방식을 혼합해서 만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생두가 많이 달라진, 빛깔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점점 더 색깔이 강해질수록 바디감이 높고 그리고 좀 더 풍미가 진한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로스팅 단계에서는 제가 로스팅 과정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조밀도, 즉 커피 원도를 손으로 눌렀을 때 딱딱함의 정도, 그리고 수분 함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연도에 따라서 로스팅 때 투입되는 투입 온도가 다르다는 것 이것은 먼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원두의 종류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디카페인, 카페인 성분을 제거한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중세 악마의 음료라고 했던 철저하게 배척당했던 커피, 즉, 8세기의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의 세례명을 부여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기독권 카톨릭 교회 쪽에 커피에 대한 금지량이 해지가 되죠. 그 전까지는 카페인이 갖고 있는 각성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6년도, 루드비 로덜리우스가 쌍카라고 하는 커피숍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처음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를 했습니다. 샹카는 말 그대로 샹카, 그리고 커피숍이 되겠습니다. 커피 매장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처음으로 상업한 사람이 바로 루드비 로덜리우스가 되겠죠. 염화 에틸렌을 용해제로 사용을 해서 건조 과정에서 용해제를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와서는 초임계 탄산가스 추출법이라고 해서 탄산가스를 액체화시켜서 용해제 또는 용매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초임계 탄산가스 추출법이란 기체 상태의 탄산가스를 액체화를 시켜서 커피에서 카페인을 분리하는 방법이 바로 초임계 탄산가스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같이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피 루왁 엄청나게 유명한 커피입니다. 일명 씹어먹는 커피 껌처럼 잘게 씹어먹는 커피 커피 루왁이 되겠습니다. 생산지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입니다. 인도네시아 긴 꼬리 사양 고양이 바로 루왁이 되겠습니다. 루왁 사진에 보시는 이게 바로 루왁의 실제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자연상태의 루왁이 땅이 떨어져 있는 자연상태의 열매를 먹으면서 코피 루왁의 품질이 월정하게 좋았는데 요즘 와서는 현대에서는 안타깝게도 루왁을 굉장히 큰 캐리어 안에 또는 케이지 안에 몇 마리의 루왁을 집어넣고 인공적으로 사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사로로서 커피를 사용하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루왁 커피의 풍미는 좀 더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커피 애호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잘 익은 커피 열매만을 섭취하게 됩니다. 맛이 다르니까 당연히 루왁 입장에서는 붉게 잘 익은 커피 열매만 먹게 되겠죠. 루왁의 뱃속이 들어간 커피는 과육은 소화가 됩니다. 하지만 파치먼트 속의 생두는 그대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왁의 배설무 중에서 나온 말 그대로 소화가 된 즉 소화 과정에서 위산에 의해서 한번 발효가 된 이 생두는 침 소화액 때문에 자연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소랑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극소랑 생산과 높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루왁을 굉장히 기업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육을 하면서 인공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커피의 맛과 향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극소산 생산하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피는 인도네시아 말로 커피를 의미합니다. 코피 루왁은 사양 고양이과에 들어가는 인도네시아의 사양 고양이 그리고 코피는 인도네시아 말로 커피를 의미합니다. 유기농법 커피 일명 올가닉 커피입니다. 화학비로를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화학비로를 철저히 금지시키면서 아래는 무엇을 심게 되냐면 일부 쉐이드 트리를 이용한 큰 나무라든지 또는 아랫부분에 오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해충의 강한 천적인 건충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풀어놓아줌으로써 화학비로의 사용을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있는 공법입니다. 몸의 좋은 인식과 더불어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쉐이드 트리 재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명 그늘막이 되겠죠. 그늘막에 사용되는 나무의 열대 의림 기후에 생산되는 나무인 바나나 그리고 코코넛 나무가 되겠습니다. 바나나 나무는 특히 넓은 인면적이 있어서 쉐이드 트리 공법에 아주 최적화된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트리 아래쪽은 그늘은 다람쥐나 아니면 천적인 곤충 즉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나무에 해로운 해충이 번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명 이 커피는 Bird Friendly Coffee 또는 Shade Grown Coffee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기농 커피의 또 다른 말 Bird Friendly Coffee 또는 Shade Grown Coffee가 되겠습니다. 화학비로 사용 커피는 다른 말이 되겠죠. Sun Ground Coffee가 되겠죠. Sun Ground Coffee 중요한 내용이니까 밑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Bird Friendly Coffee equal Shade Grown Coffee Shade Tree 즉 Shade Tree의 그늘막 효과를 이용한 유기농 커피를 뜻하는 언어이고요. 화학비로 사용 커피는 반대말인 Sun Ground Coffee가 되겠습니다. 공정 무역 거래 커피 공정 무역 커피 페어 트레이드 커피라고 합니다. 유럽 및 아시아 7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중간 상인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인데요.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 쪽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민들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노동력의 대가가 한국 돈으로 약 8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값싼 노동력이 되겠죠.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가 바로 공정 무역 커피입니다. 제3세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을 하면서 노동력 착취와 값싼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하면서 불필요한 거품을 뺀 마진율을 현재 낮춘 커피가 바로 페어트레이드 공정 무역 커피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거래 루트를 활료를 모색함으로써 오랜 기간 거래를 함으로써 좀 더 정직한 품질의 커피를 싼 가격에 즉 가신비 또는 가성비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취지가 공정 무역 커피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해 드렸던 인도의 몬순 커피가 되겠습니다. 몬순 커피의 품종은 켄트 품종입니다. 켄트 켄트 품종이 되겠습니다. 켄트 400년 전 승려 바바부단이 예멘의 항구에서 커피를 도포자락에 몰래 밀반입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도 남부 마이소르 산 또는 마이소르 지역에서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재배된 생두는 반대로 유럽으로 역수출을 하게 됩니다. 몬순 커피는 몬순 규에 해당되는 인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강한 해풍을 이용해서 커피를 말리는 건조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된 커피는 산도는 낮지만 아주 묵직하고 그리고 질감이 강한 커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시도는 바로 이거였었죠. 인도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무역선에 커피를 실어나리기 시작하면서 해풍에 커피가 노출이 되면서 자연적 건조가 됨으로써 상인들이 선원들이 우연히 마시게 된 커피가 바로 몬순 커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몬순 기후 지역에서는 6에서 7주 정도를 해풍에 자연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건조된 생두는 엘로우 또는 황색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태우면서 스모키 즉 훈중을 한 이후에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의 맛과 향이 과테말라 안티구아처럼 스모키한 맛과 그리고 묵직한 바디감이 일품이 바로 이 몬순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의 구성 성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아라비카가 40 또는 50% 그리고 로브스터 품종이 50에서 약 55%가 되겠습니다. 수분 함유량은 아라비카가 8에서 13 그리고 로브스터가 8에서 13인데 수분 함양은 로스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우. 왜? 커피를 수확하는 연도가 따로 있습니다. 뉴크롭 생산된 지 1년 이내 생두를 뉴크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크롭 생산된 지 1년 이상의 크롭을 패스트 크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드 크롭 생산된 지 2년 이상의 오래된 커피를 말하는데 생산년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양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수분 함양이 높다는 것은 로스팅 과정 즉 열분해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풍미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 바로 로스팅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수분 함양이 높은 뉴크롭과 수분 함양이 낮은 올드 크롭의 투입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투입 온도가 똑같은 20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분 함양이 높은 뉴크롭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로스팅과 함께 풍미를 더 많이 끌어낼 수가 있고 거기에 반해서 올드 크롭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투입 온도에서 같이 넣는 게 아니고 나중에 투입을 해서 혼합시키는 게 로스팅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로스팅 과정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방이 되겠습니다. 지방 아라비카는 15에서 16% 그리고 로브스타 품종은 10에서 11%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 10% 그리고 10% 로브스타와 아라비카 품종 모두 동일하고요. 카페인은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라비카가 1에서 1.5 그리고 로브스타가 2.0에서 2.5 정도고요. 그리고 트리고 넬린 약 1.2 그리고 로브스타가 0.7인데 트리고 넬린은 방향 성분을 얘기합니다. 방향, 아로마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로마 아로마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 트리고 넬린입니다. 즉 방향 성분, 향미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라비카 품종이 약 1.2% 정도로 로브스타 품종의 약 두 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라비카 품종의 특징이 산도가 높으면서 꽃 향기 그리고 오렌지나 레몬처럼 시트러스 향이 강한 게 바로 이 아라비카 품종의 특징이 트리고 넬린의 함량이 로브스타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클로로겐산 아라비카 6에서 7% 로브스타 10에서 15% 자, 클로로겐산 커피의 묵직한 질감, 바디를 말합니다. 바디 즉 질감이 높다, 바디가 높다는 것은 텁텁하고 쓴맛이 강하다는 뜻인데 클로로겐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인에 포함되어 있는 탄닌 그 탄닌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즉 탄닌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즉 탄닌과 클로로겐산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탄닌 자, 와인과 마찬가지로 커피도 탄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칠고 쓴맛, 텁텁한 맛이 강합니다. 자, 수치에서 본 것처럼 아라비카 품종은 6에서 7 그리고 로브스타 품종은 10에서 15 정도 비율이 있다 보니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로브스타 품종이 아라비카 품종보다 좀 더 텁텁하고 쓴맛이 강하다는 게 이 차이에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은 에스프레소 커피와 아메리카노 커피를 비교를 하나면은 당연히 클로로겐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훨씬 더 질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수학 시기에 따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된 내용들입니다. 뉴크롭, 그해 수확한 생두, 그해 예를 들어 2018년도면 당연히 2018년도가 되겠죠. 올해 그해 수확한 생두이며 수확 후 1년 이내, 즉 내년에 또 다른 커피 품종을 수확하기 전까지를 바로 뉴크롭이라 표현합니다. 뉴크롭, 자, 커런트 크롭 굉장히 이거는 좀 난해한 표현인데 사실은 커런트 크롭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정의는 그렇습니다. 다음 수확되는 생두가 들어오기 전, 즉 뉴크롭과 그리고 커런트 크롭의 기준 차이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커런트 크롭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애매모호한 기준점, 나라마다 다르다 보니까 뉴크롭으로 통일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다시피 각 나라별 기준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뉴크롭 플러스 커런트 크롭 같은 의미라고 여기시면 되겠죠. 자, 패스트 크롭 작년에 수확된 생두가 되겠죠.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은 2017년도가 바로 패스트 크롭이 되겠죠. 산미와 아로마가 뉴크롭에 비해서 좀 더 낮은, 떨어지는 크롭이 바로 패스트 크롭이 되겠습니다. 자, 올드 크롭 수확 후 2년이 지난 생두를 말하는 거죠. 산미와 아로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하단에 보시는 게 바로 뉴크롭과 그리고 커런트 크롭인데 막 생산되었을 때는, 생두가 막 수확되었을 때는 청록색, 그린톤이 강하고 시간이 조금씩 흘려가면서 앨로우톤을 띄는 것을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뉴크롭 수분이 있어서 로스팅 열 정도가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로스팅 투입 온도 약 205도에서 195도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뉴크롭이 투입되는 온도는 처음 시작 온도는 약 205도 정도가 되겠죠. 205도 가장 신선한 생두이면서 그 해 생선한 생두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록색, 약간 블루톤을 띈 그린톤이 되겠죠. 색상이 블루, 푸른색이나 그린이 되겠죠. 육안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뉴크롭 같은 경우에는. 자, 커런트 크롭. 기준점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죠. 통상 수확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 화면에 보셨던 뉴크롭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황색으로 갈변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 색깔이 약간 엘로우톤 또는 시간이 좀 더 진하게 되면은 브라운 계열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브라운. 패스트 크롭. 수확 후 1년이 경과를 하고 2년 이내 생두를 말하는 겁니다. 값싼 가격, 특히 블렌딩, 여러 품종, 다른 품종을 혼합해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블렌딩 기법에 많이 사용되고 특히 인스턴트 커피나 아니면은 캔 커피 제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로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로마는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뭐냐 바디감, 질감이 높은 스타일이 바로 이 패스트 크롭이 되겠습니다. 자, 올드 크롭.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색상이 엘로우, 갈색으로 완전히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수확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이고요. 브라운과 엘로우톤, 그리고 마른 풀냄새 또는 마른 볏짚 냄새가 납니다. 사실상 상품적으로는 거의 상품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미와 아로마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불쾌향, 예를 들어서 결점도가 있을 경우에는 곰팡이 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에 뜨는 플로빈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올드 크롭이 되겠습니다. 상품적인 가치는 전혀 없으니까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설명해드린 이유는 뉴 크롭을 구분하기 위한 다른 크롭과의 비교되는 장단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뉴 크롭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추럴 방식과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건조 방식과 그리고 세척 방식, 또 펄푸드 내추럴 방식 자연건조와 세척 방식을 두 개를 혼합한 그런 공법이 있었죠. 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바로 허니 프로세싱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펄푸드 내추럴과 유사합니다. 즉, 자연건조와 세척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유사하고 수확 시 당도를 체크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죠. 당분 브릭스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잘 익은 체리만을 건조, 그리고 신맛과 단맛,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잘 익은 체리만을 건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는 당연히 높은 품질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점액질이 붙은 상태로 건조, 즉 파치먼트 상태에서 건조를 한다는 거죠. 파치먼트, 파치먼트와 팩틴 층을 같이 건조를 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두, 생두를 깎는, 과일 깎듯이 파치먼트를 깎는 정도, 두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색상이 변화가 되는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워시드 방식과, 그리고 화이트 허니, 레드 허니, 그리고 블랙 허니, 내추럴 방식, 즉 파치먼트, 과일과 팩틴 층을 얼마나 깎는 정도에 따라서 건조, 최종 결과물의 색상이 약 엘로우에서, 그리고 블랙으로, 블랙 가까이 즉, 색상 변화가 아주 다채롭게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니 프로세싱 공법이 되겠습니다. 세척 방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싱 공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여겨보시기 바라,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원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라비카 품종이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 생산국이고 평균 고도는 약 1300에서 180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라비카 품종에 당연히 많이 재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높은 기온과 그리고 높은 일교차가 있습니다. 연 강수랑 1500에서 약 2500미리 정도 되고요.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에서 25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산성에 유기질 토양인데 연평균 강수랑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들쑥날쑥합니다. 평균 수치가 1500에서 2500인데 통상 보면 약 1800에서 2000미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 방식은 결점두수에 따른 분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1, 2, 3, 4까지 나눠지게 되고 결점두수 350그램 기준입니다. 350그램 기준 그레이드 1, 결점두수가 0에서 3, 그레이드 2, 4에서 12, 그레이드 3, 13에서 25, 그레이드 4, 20에서 4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품적으로 수출용으로 수출하는 단계는 그레이드 1과 그레이드 2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흑두 건조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수분 증발로 한해서 생긴 흑두 블랙빈이라고 합니다. 블랙빈 그리고 파치먼트 미숙성 곰팡이빈 여러가지 결점두가 있습니다. 여기 또 브로콘빈이라고 해서 깨진빈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에 뜨는 플로빈 즉 안이 텅 비어있는 상태의 플로빈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플로빈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적은 즉 관계수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수가 많지 않은 건조한 지역에서 커피를, 원두를 생산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